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전장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분석해보도록 하죠.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새로운 성장 분야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세계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강자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약한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서 아직 우리 업체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내년 50조 원 규모 성장이 기대됩니다.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투자와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점유를 점차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디지털화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610만 대에서 2025년, 6년 뒤에는 220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시장입니다.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전자제품에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MLCC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개수가 800에서 1000개였다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이보다 10배 많은 1만 개 이상인데요. 일본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 공장을 증설하고 뒤쫓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사물 감지 센서, 또 카메라 부품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정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자동차 전자장비, 그러니까 전장 분야, 우리가 기존 산업, 반도체처럼 강점은 갖고 있지만 차량용으로는 특화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1과제는 바로 인재 확보입니다. 특히 LG가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지난해 말 외부에서,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보쉬코리아에서 임원을 영입하고 지주사 주 LG의 자동차 부품팀을 신설했습니다. 삼성도 전장을 4대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전장 부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윤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